안녕하세요 콜리제시입니다 오늘은 30만원 이하 가방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가방은 여러 번 모아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제가 가방 스타일링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야금야금 모은 가방들이 꽤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가방들은요 특히 최근에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가방들이고요 하나하나 애정을 담아서 고른 가방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쇼츠에서 이 가방을 여러 번 들었죠 이게 진짜 저 같은 청바지 덕후들한테는 너무너무 활용도가 높은 그런 가방입니다 이거는 디어니스라는 브랜드의 리니백이에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치더라고요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도 빛나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반해서 이 가방을 골라봤습니다 이 제품은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앞부분이 데님 스타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소재가 캔버스입니다 캔버스인데 데님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점 뭔지 아세요? 이염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가방에 데님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들고 다닐 때 혹시 이염이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은 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여기에 크림색의 이 소재가 비건 레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서 거의 양가죽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비건 레더도 종류도 다양하고 퀄리티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봤을 때 이 소재감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이 데님 소재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여기 로고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앞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짠!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도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는 스티치로 다 되어 있는 그런 로고예요 그래서 살짝 양각 느낌이 나고 광택감이 돕니다 반대로 이쪽은요 로고가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깔끔한 느낌으로 매트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디자인이 살짝 다르니까 양면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니멀하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또 반대로 좀 나는 가방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이 색깔 대비가 너무 예뻐서 이쪽을 주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스트랩이에요 이 스트랩이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가방 고를 때 스트랩 길이 조절 가능한 걸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때는 좀 짧게 메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길게 메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체형적으로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길이 조절이 안 되면 너무 가방이 길게 치렁치렁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게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여다지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게 나왔어요 여기가 자석입니다 가방 윗부분이 지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그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열고 닫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면 저는 확실히 이런 자석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백으로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섹시함도 다 나뉘어져 있고 안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가격 대비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항상 궁금해하시는 거 가방 소개할 때 무게는 어떤지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엄청 가볍습니다 사실 이 가방 전체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기에는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너무 무거운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소재가 다 가벼운 것들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넣어도 충분히 가볍게 들고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죠 수납력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냐 이 제품은 아이패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책률 같은 것들 충분히 다 넣어서 다닐 수 있고 파우치 같은 것도 큰 거 하나 넣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백으로 쓰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쉐입! 쉐입도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숄더백이 요즘에는 좀 둥근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흔치 않은 각진 쉐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유니크한 느낌? 그런 것도 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유럽에 갔을 때 유럽 사람들이 그냥 어떤 가방이든 아주 오랫동안 추억을 간직하면서 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진짜 오랫동안 잘 들 수 있는 가방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딱 그런 거를 추구하는 곳이라서 혹시 그런 가방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옐로우 컬러의 테리백입니다 이 제품은 한섬 계열의 톰 그레이 하운드라는 편집샵 알고 계신가요? 브랜드이기도 하고 편집샵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뭐 때문에 샀냐 바로 컬러 때문에 샀습니다 저는 여름에는 특히 이런 쨍한 컬러감에 자꾸 손이 가고 눈이 가고 그런 거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이런 쨍한 컬러감이 들어가야 좀 시원한 느낌을 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노란색도 컬러가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뭔가 파스텔톤으로 병아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있고 이거는 진짜 장렬하는 태양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그런 컬러감이더라고요 딱 이것만 봐도 아 받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도심에서 그냥 약간 포인트 주는 용도로 활용을 해도 좋지만 특히 진짜 해변 같은 데라든지 수영장 같은 데 갈 때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백이에요 소재 자체도 약간 수건이 연상이 되는 그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장소들이 연상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 백이 비치 타올이랑 세트로 나온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비치 타올을 수납을 하면 딱 맞게 이 백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 비치 타올도 따로 이렇게 돌돌 말아 가지고 챙겨가고 하려고 그러면 좀 귀찮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백이랑 같이 넣어서 가면은 뭐 이거 자체는 그냥 가방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거랑 같이 활용하면은 또 실제로 수건으로도 쓸 수가 있고 하니까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도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왔어요 컬러도 바깥쪽 노란색에 맞춰서 살짝 진한 컬러감으로 노란색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는 포켓이 지퍼로 또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중요한 걸 보관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가죽으로 된 그런 로고가 적혀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기도 하고 여러모로 안쪽 디테일도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노란색 이 옐로우 컬러 외에 그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가 만약에 아예 그냥 옐로우 컬러로만 되어 있었으면 구매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린 컬러로 또 여기도 너무 색이 예뻐요 그린 컬러가 딱 청량한 느낌이 나게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색이 또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한 거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이거 영어로 적혀있으면 뭔지 꼭 확인을 해보거든요 이거는 파리에 있는 거리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프랑스 감성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그렇게 남부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 휴양지 같은 무드를 느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허름으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고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컬러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거를 꼭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썸웨어 버터라는 브랜드의 바게트 백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가방 스타일링 쇼츠에서 한 번 들고 나왔죠 그거 보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도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활용하기에 꽤 괜찮더라고요 사실 이 핑크 컬러가 포인트인데 이 핑크가 웬만한데 잘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색감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컬러감인데 이게 빈티지한 색감으로 색을 아주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핑크지만 너무 부담없이 딱 들기에 좋아요 그리고 소재는 비건 레더예요 비건 레더 중에서도 부드럽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감이라서 그냥 편하게 툭툭 들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방끈 가방끈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살짝 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깨에 맸을 때 핏이 딱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납력도 궁금하시겠죠 안쪽을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방이 잘 벌어지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쪽에는 포켓이 두 개 있고요 또 반대편 이쪽에는 지퍼로 되어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귀중품 같은 거 보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밖에 있는 이 소재랑 같은 소재로 이렇게 썸웨어 버터 로고가 또 들어가 있어요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래 아주 작게 음각으로 썸웨어 버터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고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특히 미니멀한 착장 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착장에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혹시 핑크 가방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짜잔 바로 요건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화이트백에 그렇게 손이 자주 가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제가 화이트백 중에서 진짜 잘 들고 있는 가방 중에 하나라 한번 갖고 나와 봤어요 이거는 알케알카라고 하는 브랜드의 헤이즐백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 대비 소재감이라든지 이런 디테일 같은 게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이 가방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 딱 이렇게 봤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근데 이게 뭔 줄 아세요? 비건 레더입니다 근데 이 비건 레더가 일반적인 것들과는 살짝 다른 느낌으로 나왔어요 대부분 비건 레더는 아주 부드러운 걸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부드러운 양가죽이랑 아주 탄탄한 소가죽을 딱 중간 정도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들고 이런 단단한 쉐입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앞부분에 있는 체인 디테일입니다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체인이거든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무드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이 체인을 걸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 조금 더 장식적인 느낌 조금 더 뭔가 사람으로 치자면 착장으로 치면 목걸이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이런 식으로 체인을 뺄 수도 있거든요 체인을 빼고 나서는 고리를 이렇게 뒤로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도 되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할 수 있고 그 체인을 거는 이 고리가 있기 때문에 참 같은 거 걸기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여다지 부분 이것도 또 보여드려야겠죠 가방을 열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특히 이 가방은 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 내용물이 구겨지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활용하기가 좋고요 그냥 데일리로 웬만한 그냥 파우치라든지 지갑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거 간단하게 넣어서 다니기에도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미니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장 느낌에도 어울리고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좀 많이 캐주얼한 느낌에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직장인분들이 데일리백으로 트루두루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에요 또 중요한 게 있죠 데일리백에서 바로 무게입니다 이것도 무게가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 보통 이런 각 잡힌 가방들이 이 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부자재 같은 게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비건 레더이기 때문에 통가죽 가방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부터 가격대비 너무 괜찮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가방 가격대가 진짜 합리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봤더니 이 알키알카라는 브랜드는 자체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직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 좋은 품질의 가방을 만나볼 수가 있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도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거였습니다 이 알키알카라는 브랜드에서도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좀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데일리백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찰스앤키스라는 브랜드의 미니백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인스타그램에서 들고 나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한번 소개를 자세히 해보려고 갖고 나와봤어요 이 가방은 찰스앤키스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일단 이게 미니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크기 자체가 제 체형에 너무 잘 맞아요 사실 이 미니백도 요즘에는 찾으려고 하면 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스트랩 조절도 가능하면서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그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위에 있는 잠금 장치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백은 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이 백은 아예 이렇게 닫을 수 있게 지퍼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안에 넣었을 때 빠져나올 그런 걱정 없이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미니백은 막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거나 완전히 닫히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짜잔! 이 안에 있는데요 바로 이 체인입니다 이 골드 체인을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고리에 달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약간 다른 느낌이 됐죠 체인 없이 그냥 들면 좀 미니멀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 체인을 넣으면 좀 더 장식적인 느낌으로 뭔가 가방에 포인트가 확 들어가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끈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도 되지만 이거는 또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느낌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깨끈을 빼면 짠!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깨 쪽에 포인트가 가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앞부분에 있는 로고도 포인트죠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연출한 것처럼 아주 미니멀한 스타일이랑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가죽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가을 웜톤이기 때문에 아이보리 컬러를 요즘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아이보리가 들어가는 착장에 고민 없이 그냥 이 가방 들면 웬만한데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다양하게 연출할 만한 아이보리 컬러 가방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스포티 앤 리치의 에코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에코백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나는 에코백은 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걸 사고야 말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두루룩 원피스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원피스를 입고 제가 분더샵에 방문을 했는데 이거를 들었더니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소에 다른 에코백에서 잘 못 봤던 그런 색감이고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도 거의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색감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 브랜드 때문에 구매한 거기도 해요 이 스포티 앤 리치라는 브랜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브랜드는 뉴욕 기반의 브랜드인데 에밀리 오버그 라고 하는 스타일리스트이자 인플루언서인 분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여기가 근데 진짜 그 원마일웨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거 팬츠라든지 스웻셔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제가 사실 이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던 거는 평소에 저는 핀터레스트에서 스타일 사진 같은 거 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너무 예쁜 사진이 하나 뜬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브랜드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가 바로 스포티 앤 리치더라고요 근데 그때쯤에 우리나라에도 이 브랜드가 편집숍에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물도 보니까 너무 예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언젠가는 내가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옷부터 소개를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방부터 소개를 하게 됐네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된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디테일도 저는 너무 예뻤어요 이게 디자인이 이런 에코백이 그냥 색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프린팅이 뭐가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포티 앤 리치라는 브랜드명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폰트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니멀하고 깔끔한 폰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폰트 취향이랑도 잘 맞고 이게 컬러감 자체가 여름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볼드한 글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양한 착장에 이거 하나만 들어도 시원한 느낌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어깨끈도 너무 두껍게 잘 나왔죠 이 어깨끈이 에코백도 이렇게 얇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벼운 거 들기에는 괜찮은데 사실 이것처럼 이렇게 가방 크기가 클 때는 조금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아주 어깨끈이 넉넉하게 나와서 뭘 안에 넣어서 다닐 때도 아주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깨끈 소재 자체도 제가 딱 이렇게 만져보면 아 오래 들고 다니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구나 싶은 그런 소재감이에요 이 어깨끈 소재도 은근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 들어가 있으면 너무 까끌까끌한 소재로 들어가 있으면 옷이랑 마찰이 생겨서 그 부분이 좀 해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평소에 들고 다닐 때도 촉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이 안 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길면 들수록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소재감이라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안에 여러 가지 짐을 넣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사실 이거는 소재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면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툭 늘어뜨려서 연출을 하기에도 너무나 예쁜 제품이에요 게다가 수납력까지 이렇게나 좋으니까 평소에 진짜로 운동 갈 때 활용을 해도 되고 진짜 보부상처럼 짐 많은 분들은 이런 걸로 하나 구비를 해두시면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에코백 중에 좀 유니크한 컬러감인 거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파란색이 너무나 예쁜 백팩입니다 백팩 종류는 진짜 오랜만에 소개를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와 너무 예쁘다 이건 진짜 소개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 여성복 브랜드 중에 하나인 다이에그널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를 편집샵 비이커에서 처음 봤거든요 거기에서 보고 어머 이게 뭐야 가방이 너무 귀엽잖아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용호조모 살펴보다가 그날 당일에 네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이 마음에 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경험? 선호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티모씨 사람을 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티모씨 팬 계신가요? 네 저도 그 균을 보고 나서 입덕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가지고 티모씨 샬라멜의 영화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봤는데 그 중에서도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고 하는 그 티모씨가 처음 유명해지기 시작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상미가 진짜 뛰어난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티모씨 샬라멜가 이런 백팩 같은 거를 메고 나옵니다 근데 그 백팩이 되게 귀여워요 그 역할 자체가 고등학생 역할인데 뭔가 첫사랑이 풋풋한 그런 게 느껴지면서도 그 이탈리아의 너무나 전원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예쁘다 생각을 했는데 이 가방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 생각을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가방 브랜드가 다이애그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여성복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이 다이애그널이라는 게 대각선이라는 의미인데 아주 간결한 디자인으로 센슈얼한 느낌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옷들도 살펴봤는데 옷도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게 미니멀한 스타일로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형태감이나 소재 자체가 트렌디하게 나와서 어? 굉장히 미니멀한데 그렇다고 클래식한 이런 류가 아니라 굉장히 트렌디하고 뭔가 다른 감각적인 느낌이 난다 그런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방에서도 저는 느껴져서 그래서 구매를 결정한 거기도 합니다 이 가방도 보면 그냥 이 쉐입 자체는 사실 어? 그리고 일반적인 가방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컬러! 컬러가 좀 다르죠? 컬러가 너무 예쁜 파란색입니다 제가 셔츠 종류도 파란색 최근에 소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주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런 파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고도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약간 배지 같은 느낌으로 딱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끈도 뭔가 남다르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로고가 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는 너무 귀엽게 이렇게 동그랗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하나만 보고도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끈 디자인도 신경을 많이 쓴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는 또 배를 가를 수 있는 조그만한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을 이렇게 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세워서 보여드리려고 안에 이렇게 뭔가를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닫을 수 있으니까 좀 급할 때는 여기를 열어도 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소재는 나일론 같은 건데 만졌을 때 뭔가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끈, 끈 디테일 끈도 조절이 가능하게 나왔고 끈 너비도 너무 얇지는 않게 나왔어요 사실 이 가방 자체가 엄청 무거운 걸 많이 넣기에 적합한 가방은 아니잖아요 이 소재도 그렇고 그냥 간단한 거 넣어서 다니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감이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사실 이 무드랑도 안 어울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여름에 챙겨 다니거나 할 때 활용하기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요즘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만한 예쁜 백팩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30만원 이하 여러 가지 가방들을 한 번에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방 위주로 야금야금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소개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의 원픽은 또 어떤 걸지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